고령층 인구가 지난 5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,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 조사 결과를 보면 만 55세에서 79세 고령층 인구는 5월 기준 1,509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 2천 명, 10년 전보다 475만 명 늘었습니다. 고령층 인구의 68.5%는 계속 일하고 싶다고 밝혔는데, 이는 10년 전보다 9.3%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. 연금 수령 고령층은 전체의 49.4%였고, 월평균 수급액은 69만 원이었습니다.